자, 팽맨 올챙이 10마리 무료나눔 이벤트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총 17분이 참여를 해주셨구요. 17분 중에는 10분께 각각 1마리씩 나눔해드린 이벤트입니다. 바로 추첨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당첨되신 10분 축하드립니다. 이분들께서는 이제 저한테 글이 올라갈 때 그 글에 댓글로, 비밀 댓글로 주소, 성함,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되구요. 당첨되지 않으신 분이 댓글 남겨주시면 곤란합니다. 전 이거 스크린샷을 저장해놓으니까 다 확인해보고 보내드립니다. 자, 그러면은 당첨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, 말씀드린대로 댓글, 비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녹화 마칠게요.